안녕! 우리는, 너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대세공에서 온 세븐틴이 세븐틴이야! 세븐틴이면 17명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수고가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아이돌게 레전드 슈퍼주니어 형들! 슈퍼주니어 형들! 슈퍼주니어 형들! 야, 갑자기! 야! 야! 세븐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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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이로 꺼내! 너 13번, 야 너네 13하냐? 세븐틴? 세븐틴하냐? 세븐틴! 세븐틴이 13명이고 이제 이 멤버들 내에서 3가지의 유닛이 있어 아, 유닛? 힙합, 보컬, 퍼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한 팀이다 해서 13 더하기 3 더하기 1, 세븐틴 세븐틴 장남아! 나 특별하게 보고 싶은 멤버 한 명 있어 야, 시민아 순서 기다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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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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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주문 멤버라서 지금 아, 진짜? 아, 가벼이 있습니까? 나도 가벼이 거지 아, 가벼이 있습니까? 나도 가벼이 거지 아, 가벼이 있습니까? 나도 가벼이 있겠지 저 친구인데 저 친구인데 아니, 아직 여기 와서 굉장히 인사하고 싶은 친구 있어 누구? 쟤 누구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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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빠! 아빠! 그래! 오, 아빠! 오, 아빠! 자, 여러분! 내가 네 이익이 될 줄 알았어! 내가 네 이익이 될 줄 알았어! 순서진 아들이에요 아빠래! 갑자기! 옛날에 아기 때 진짜 똑같아, 셔 봐 오! 아, 그러네! 형! 그치? 진짜 똑같지? 야, 아기 때는 진짜 똑같다 그러네, 근데 아니, 이때 염문 아니야, 염문? 야, 다다니가 지금 염문 출연했었어? 어, 염문, 염문 나섰어 아, 염색 배우 출신이야 어, 염색 배우 출신이야 야, 너도 삐? 너도 삐? 아들! 조심해야 돼, 아들! 3번씩 보여줘 봐 있어. 아까 하루 날인이면 이제 바다에서 할게요. 바다에서 바다 기본적으로 약간 머리로 써야 돼, 머리로. 뭐라charak. inters 많이 favorite 준비도 referenced在於 어쨌든 우리 12번 친구가 있으니까 13번 친구가 그 시간 teOD M vale 마지막이에요! 스킵했구나? 나는 호동이를 좀 보고 싶었어? 내가 보고 싶었는데? 너 기억 안 나나, 300대 막! 아 아 아 아 막 또 또 뭐해 기아가 뭐해 너 선백 엑스토에서 네가 무대 막 날라 다녔잖아 그래 막 내가 하고 너한테 뭐라 했어 니.. 내가 사랑한다 했지 아니 아니 명언이 하나 있었잖아 호시.. 쟤는 어? 막 그거 가지고 자기 전까지 막 기분 좋아가지고 아니 내동석 호시인데 니에 잠깐 이름 인정하지 말라고 자유롭게 4명 정도에 힘을 줘야 될 것 같아 4명 정도에 힘을 줘야 될 것 같아 13명이 너무 많으니까 따질 거 있다며 따질 거 있다며 너 막 하트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왜 이거 호동이 거 왜? 이게 내가 2015년도에 한 번 내가 만들었던 거거든 아 진짜? 깨물하트를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아 그게 야 이렇게 우리 깨물한테 니키라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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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꺼야 너꺼해 내가 내가 새로운 거 알렸어 하트 풍선 이거를 이거 대박이가? 대박이야 대박 자세히 잘 보이봐봐라 풍선 불듯이? 어 괜찮네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뭐 하다보니까 삼진결이 또 알지 알지 호시 더 드러내면 되겠네 새로 하나 가르쳐줄까? 뭔데? 뭔데? 날려야지 하하 날려야지 하하 그게 훨씬 귀엽다 이거 맨날 하겠다 이거 하하하 하하 하하 좋지 리더로서 가장 힘든 점이 뭐야 멤버들을 함께 하면서 아, 힘든 거 많지. 아, 진짜? 진짜? 2번 애기고, 2번 애기고 말해야지. 그러면 9번 친구가 이제 제일 말 안 듣는 게 뭐야? 9번 친구가 좀 자신 있게 항상 말하면 좋겠어. 아, 너무 자신감 없어. 너무 자신감 없어. 실제 리얼로 강호동을 박서준으로 만들어준다고? 아, 뭐라고 하는 거야? 20대에는 모든 걸 몸으로 느낄 나이야. 아, 그런가? 넌 처음 듣기 잘하는데. 작게 하면 안 돼, 소리. 장단하게 큰 소리 하면 돼. 야, 이렇게 하면 너처럼 돼. 저렇게 하면 돼.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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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방송을 넣어. 그래서 항상 약간 시크릿 때 바로 한 마디 하면 돼지. 야, 지방 방송 떠! 지방 방송. 저런 말, 저런 향수는 안 돼. 지방 방송 끊어야잖아.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세븐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세븐틴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아, 우리도 다 해. 진아 씨, 알고 있다고. 알지. 호동이는 최고의 엔터테인하고? 그 다음에 장훈이는 정말 똑똑한 똑쟁이. 똑쟁이, 똑쟁이. 똑쟁이. 수근이는 내가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웃긴 사람인 것 같아. 와우. 경훈이는 나의 우상이었고. 우상. 학창 시절에. 그리고 영철이는. 영철이는. 진짜 노력파. 노력파. 우리는 느끼 좋은데. 오케이. 20년째 노력 좀. 20년째 노력 좀. 난 언제 타고났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무슨 파에 지속되어 있고 멋져?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에 대한 이미지 게임을 해봤어. 진짜? 그걸 한번 문제를 내볼게, 우리가. 자, 뭐야 이게? 공동 1위가 강호동, 서장호. 아, 운동이다, 저거네. 3위 이수근, 4위 이상민, 김영철. 운동 아니면 무슨 힘쓰는 거다, 저거. 아! 외모 순위 아니야? 외모 순위? 그건 아니야. 근데 너희들 다 미치했는데? 힘쓰는 거 아니면 운동 뭐 이런 거. 아, 안쪽으로. 아, 못생긴 순위. 못생긴 순위. 못생긴. 못생긴 순위. 먼저 가는 사람 순서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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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아니, 그런데 뭐 이런 거 하지 않아.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너희들 보내줄게 봐야지. 야, 너희들 누가 챙기니? 내가 챙겨야지. 야, 이게 모두 헷갈려서. 조금 더 가까워져도 돼. 아, 이런 거. 우리 이름을 가장 못 맞힐 거 같은 사람들. 내리야, 내리야. 땡. 정답! 같이 합숙하기 싫은 멤버, 서장호. 야, 너희들. 야, 너희들. 야, 너희들. 야, 너희들. 다 못지. 수분은 의외다. 수분은 왜? 수분은 왜? 우지 와. 우지 왜 옷 같이 입을까 봐?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말해? 미디언이 떠난 애가?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웃길 것 같아서. 고마운 얘기를 하네. 너무 잘 있어서. 아니, 이 형도 카메라 안 돌아가면 또 말을 잘 안 해. 아, 진짜? 이 형 돈 들어와야지. 세상에 무슨 말지도 안 해. 우리 아는 형이 회식 자리에서도 진짜 말 안 하고 그냥 고기만 먹어. 수분이가 좀 그런 면이 있긴 해. 승관이, 같이 프로그램 오래 했지? 사실 나 이거 나가기 전, 이틀 전에도 문자 한 번 했어. 아는 형님 열심히 하겠다. 확인했는데 답이 없더라고. 수건이 개인 휴대폰 번호를 받았으면 대단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회사 세나 번호 줘. 그럼. 나도 매니저 통해서 전화해. 자, 이어지는 게스트 종목은 바로 퍼포먼스다. 정말. 나이스. 나이스. 세븐틴은 그거라면 화려하고 화려한 퍼포먼스 실력을 일단 갇혀야 되잖아. 퍼포먼스에 좀 자신 있는 사람이 있나? 아, 진짜? 다 자신 있지 뭐. 내가 한 번 나가볼까? 아,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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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를 씹어 삭겨보라. 이야. 그냥 분양을 내보라. 이야. 난 그럼. 항상 춤을 추니까 동물 같은 걸 묘사할 수 있지. 일단 문어. 문어. 연체 동물? 그렇지.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다른 거 이제 꽃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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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약간 뭐지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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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보고 싶다! 아, 이거 내가 짠 거. 짠 거. 메이킹 호시. 유, 메이킹 호시. 아, 타이거스 있어? 오, 개호스. 근데 가오도 왜 저게가 있어? 야, 가오도 왜 저게 있어? 저게 왜 있어? 아니, 있어도 돼, 있어도 돼. 멜로디였어? 이 틈을 타서.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 에이, 에이. 아, 아... 나는, 어. 악기를 준비를 해봤어. 이거 사실 오늘 우리도 처음 봤어. 이게 저거 아냐, 플루트. 플라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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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하는 거야? 막 주세요. 이리와 hanging가지. gamid Cian 고 onu 너무 오랜만에 해서 오, 우리ма 일부러 한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Archiveoku는 보들필이 틀어져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